CTS와 알파코리아가 2024 전국 워크숍 터칭 더 메리지 코스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워크숍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7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. 메리지 코스는 영상과 별도 책자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. 한편 전국 워크숍 터칭 더 메리지 코스는 12월 12일 서울 허브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